6.5.20 이번 신세계 뮤비에서 재하언니가 운전석에 앉았던데 면허 땄어요? 아 제가 4번 떨어졌다고 옛날에 말씀드려가지고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땄죠 못 땄죠 아니 왜 떨어진거에요? 어느 부분에? 뭐해서? 희한하게 필기에서 떨어져요? 필기는 기가 막혀요 공부를 안해도 진짜 한 80점 이상 행성 맞았었어요 근데 어디서? 기능 기능 유턴을 딱 하자마자 제가 턱에 막 올라가거나 항상 항상 뭐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턱에 막 올라가 있구나 네 한 번은 또 신분증 지참을 안해가지고 시점도 못 보고 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면허가 인연이 아니다? 아버지가 그냥 따지 말라고 여러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다 면허 있어요? 저만 있어요 뭐야? 왜 없어 왜 저번에 세 명 뭐해요 왜 없어요? 시험 봐봤어요? 시도도 안해봤어요 이 둘은 시도도 안해서 둘은? 아니 저는 이제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떨어졌어? 필기에서 떨어져요 필기에서 떨어져요 아니 영재반인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럼 몇 번째 땄어요 본인은? 오수요 특별히 할 얘기 없네 뭘 특별히 할 얘기 없구만 나도 한 번 더 하면 딸 수 있는데? 사실 안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할라 그랬죠 왜 물어보세요 특별히 할 얘기 없네 그 때 좋은ey 첫 번째 뭐 어떤 в